해군은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의 해군들과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해군과의 교류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군은 필리핀 해군과 우호 증진을 위해 최근 4주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을 찾은 필리핀 해군 2,600도급 호위함 호세리자르 함위 손상통제 훈련이 해군 8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함정의 전투력 복원을 위한 훈련에는 우리 해군 지원 병력 20여 명과 호세리자르 함 승조원 50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한 필리핀 해군 교류 활동에는 우리 해군의 8,200도급 이지수 구축함 정조대왕 함위 함께 참여했으며 4주에 걸쳐 무장, 항해, 기관, 통신 등 함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호세리자르 함은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에 인도한 함정으로 필리핀 해군 전력의 핵심 함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